모두들 터라입니다. 다음 뉴스는 Y랩에서 번역 전문 자회사 Y랩 어스를 설립했다는 소식입니다. Y랩이 원래 번역도 했었대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지금까지 한 작품이 천 작품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네이버 웹툰, 라인 웹툰 쪽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번역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외모지상주의, 여신강림, 참교육 이런 작품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일본어를 주로 많이 하셨대요. 맞아요. Y랩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이 윤희란 작가님이 지금 일본 라인망가의 CC옷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되게 일본 쪽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Y랩 어스를 통해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번역은 물론 외국 웹툰에 한글 번역, 거꾸로 들어오는 것까지 맡을 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번역가로 활동을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직업이시잖아요, 번역가. 근데 만화 번역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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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최고 난이도입니다, 사실. 왜냐면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말풍선으로. 그렇죠. 공간이 정해져 있고 뒤에 배경에 심지어 폰트가 들어간 효과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한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제일 자연스럽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또래들만 통하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만 통하는 이런 문법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옮겨울 것이냐. 그게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이거 어색하거나 우습지 않은가 이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최상급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뽑아서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 와이드워버스의 등장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그렇죠. 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조금 몸사리게 돼요. 그리고 하던 거, 확실히 좀 팔리던 거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을 하기보다는 외주를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확실히 팔릴 작품들을 꼽고 그걸 번역하는 회사를 외부에 두고 일을 맡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그 번역하는 업무를 회사 안에서 처리하고 싶어도 확실하지 않은 시장인데 어떻게 또 모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를 의미하냐. 우리가 이제 머리도 굴려보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 아닐까? 보통은 이제 약간 안정적으로 하던 거 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 만큼 왔다. 그런 얘기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번역을 했다고 하는 넷플릭스도 외주를 줬습니다. 헤르메스 프로젝트라는 걸 불렀었는데 그 헤르메스 프로젝트에서 뽑은 번역가들이 고용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그냥 외주로 주고 보통은 회사랑 비투비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Y랩은 한다. 그렇군요.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gods.